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춘천에서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오늘 오전에도 4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4명 중 3명은 기존 확진자들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으로 자가 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해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 지역에는 1,100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자가 격리를 받고 있어 자가 격리 중에 확진된 경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가 전면 시행되면서 그동안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됐던 인구 10만 명 이하 15개 시군의 인원 제한이 풀립니다. 강원도는 원주와 강릉은 단계적 완화 방안으로 이행기간을 둬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종교시설의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특히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춘천은 3단계를 적용해 여전히 5인 이상의 모임을 제한합니다. 강원도는 지난 2주간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결과 15개 시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 감소하는 등 방역수칙 완화에도 불구하고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위반을 단속한 결과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한 곳을 적발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있는 노래연습장 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한 곳을 적발했습니다. 춘천시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 이용자들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경찰과 춘천 전 지역의 노래연습장을 지도 점검할 예정이라며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엄중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 수사대는 범죄 조직에 대포 통장을 공급해 72억 원을 챙긴 범죄단체의 총책 등 10명을 구속하고 하부 조직원 7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령법인 150여 개를 설립해 320개가 넘는 대포 통장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액만 보이스피싱 6,856억 원, 사이버 도박 7,377억 원 등 1조 4,700억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금 납입 증명을 하지 않아도 쉽게 설립할 수 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범행에 사용된 계좌만 지급 정지되는 점을 노려 범행을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부모 교육 정책 공모전에서 선정된 정책에 대해 다음 달 11일까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11건의 학부모 제안 가운데 선정된 제안은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시설 복합화, 청소년 놀이터 조성과 비폭력 대화 교육 등 10개입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21일 학부모 정책 제안 발표회를 열고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강원 교육과학정보원이 온 오프라인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학정보원 내에 스마트 강의실과 다목적 스마트실 9개를 구축해 운영합니다. 스마트 강의실과 다목적 스마트실은 원격 제어 카메라로 강의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 원격 강의가 가능합니다. 또 누구나 간단한 조작으로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희망하는 교육기관이나 교원들에게 대관해 다양한 온, 오프라인 교육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천군이 여름철 폭우에 대비해 전기와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홍천군은 LPG 충전소와 다중이용시설 중에 침수와 집안 침하 우려가 있는 5곳의 시설에서 가스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